자, 안세시 사기테스 다음과 박보요 고객님 공부한거 여자를 당겨서 여자를 이루어 쓰면 고리는거에요 그래서 양성복이 들어가서 여자 지나가면 돌아 그래서 등을 건너가서 건너가서 이렇게 쓰시는거에요 여자 지나가면 사이트 카트 이렇게 여자 지나가면 사이트 카트합니다 한 번 더 여자 지나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딱 쓰입니다 나란히 나란히 가셨다가 여자가 여기서 뒤로올때 뒤로올때 돌려서 같이 돌아버리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자, 다음 카페 안세시 사기테스 또 요고이 공부한거 여자를 딱 돌려서 울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성복이 싹 들어갑니다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쓰는거에요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와서 여자가 지나가면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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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지나가면 막아주고 마무리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쓰는거에요 여자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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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여자가 지나가면 돌려서 어깨 잡아서 돌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한 번만 돌려드릴게요 자, 여자를 당겨서 이렇게 말해요 양성복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거에요 여기서 어깨 잡고 어깨 잡고 어깨 잡고 어깨 잡고 어깨 잡고 안착살 당겼어요 안착살 팔목 팔목 당겼죠 이번에는 안에 걸어서 안에 걸어서 두 번이 해줬습니다 두 번이 아무리 아니, 눌리면서 한 번만 더 자, 의무는 앞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여자를 보내 놓고 양성복이 들어가서 자, 기로 빠지는데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고 넘어가서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여자를 보내고 여자를 보내고 이렇게 싹 여자를 보내고 싹 보내고 보냈다가 기로 뽑아주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돌려서 카트 주고 카트 마무리 자, 마지막 골을 한 번만 더 보내고 이렇게 호크 배워놓으면 좋아요 여기서 여자를 자, 보내 놓고 그대를 받아서 여자를 가서 여자 치마 가면 이 상태에서 여자를 보냈죠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 막아서 여자를 딱 틀어서 한 바퀴 쭉 됩니다 보내 놓고 뒤를 뽑아주면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카트 치고 마무리 째이 칼 째이 칼 두번째로